내일은 절기상 백로입니다. 예로부터 백로에 비가 오는 걸 풍년의 징조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풍년이 들 건지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오늘 서쪽 지역에 집중된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전남 해안에 30에서 80mm,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 북부 지역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충청 이남에도 적게는 5mm, 많게는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은 순간적으로 시속 70k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4도로 중부는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대구는 27도, 부산은 28도로 남부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남부와 제주부터 비는 차츰 잦아들겠고요. 모레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